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만 할 줄 아시면은 100%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를 비롯해서 실시간 추천주는 당연하게 제공해 드리고요 속보 아카데미 까지도 함께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시황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 추천주 뭐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어느정도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전력으로 질주를 해도 목적지에 다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 과연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100%에 지금 자본금을 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과연 그 중에 몇 분이 수익을 내셔서 엄청난 큰 이익을 보실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업을 매매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정말 판단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그냥 기대 같이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의 지수에 이르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다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손절가 비중 나가구요 또한 재무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과 추천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료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굳이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것도 없고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입문하기 위한 그 단계에 있어서 하나 정도는 알고 가자 이거죠 하나 정도는 나의 무기를 갖고 가자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여러분들 주말에도 참여 가능하니깐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피 시장의 시장지수가 어떤지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년 들어와서 어쨌든 단기간에 엄청난 과외를 보여준 다음에 3000포인트 라인이죠 자 보시면은 3000포인트를 이제는 지지해주냐 마냐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 이때부터 코스피 시장이 21년도에는 3000포인트, 3200포인트 갈 것이다 3400, 38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결론적으로 그 기대감에 의해서 1월에 3200포인트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수를 보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 3200포인트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기업을 매매를 했다고 해요 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3030포인트 뭐 이런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에서 샀던 것들 종목 중에서 분명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쵸? 거기에 있어서 지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 TV에 나와서 기사에 나와서 리포트로 버블 현상이다 뭐 이런 말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굳이 나쁜 거다라고는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잘 했을 때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어떻다? 그렇죠 스윙을 챙길 수 있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는 뭐 가치 있는 기대감으로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정말 위험한 시장이다 지금 실적 좋고 전망 좋은 기업들도 이런 흐름 때문에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다? 정말 무모한 짓이죠 그 추가적으로 100%의 여러분들이 자본이 있는데 그 100%의 자본 다 들고 들어간다? 아 이거는 진짜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 여러분들 뭐를 하던 간에 어떠한 것을 하나를 하던 간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최근에는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따상상 일단은 따상은 했지만 따상상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일 대비 상장일 대비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어준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쵸? 근데 기사를 보시면 따상상 물 건너간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사도 될까? 라면서 뭐 따상상에 실패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증시 새내기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따상상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 참자들의 관심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의 성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맞죠? 성장성 맞죠? 왜? 왜 성장을 하냐? 모멘텀적인 부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지금 중요하냐? 물론 뭐 공모가 해서 청약해서 하시는 분들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따상상상을 실패했고 말고를 떠나서 애초에 이 기업적인 부분 펀더멘텔적인 모멘텀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정말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포트만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백스의 백신 개발 및 생산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백신 업체로 도약 계기 마련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는 동사가 유일하게 선정 그쵸? 글로벌 업체들의 코드비 백신 CMO 담당하고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4천만 도주에 공급을 직접 그러면서 화과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백신 CMO 담당 위탁스 행사 그리고 특히 노바백스 백신 그쵸? 4천만 도주 공급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매출적으로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모멘텀적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코드브이 합성 항원 백신 2종 개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기대가 크다 자 이렇게 해서 MVP 2001과 빌개치 재단의 GBP10은 각각 임상 1상과 1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올 3분기 이후에 3상이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3상이 예정인데 올 3분기에 그 3상 예정 안에 그전에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접근부 승인도 우리가 예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백신 그 변이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백신까지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서 동사의 자체 개발 백신 성공 여부가 기업가치 상향에 매우 중요 이게 그냥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주된 추가적으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중위험 예방 백신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임상 2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위험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고통스럽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25년 이후에 동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이어서 어떤 것까지 가준다?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모멘텀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CMO 매출과 노바백스 국내왕 매출이 올해 6,250억 원 신규 발생할 것을 추정 독감, 대성포진, 수두 백신 매출을 더하면 전년 대비 316%, 940%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22년 이후 실적은 팬데믹 상황과 동사의 자체 코드비 백신 개발과 상경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 예상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보고도 지금 뭐 따상상 실패가 아쉽다라는 점보다 이 기업의 모멘텀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우려하거나 따상상이 실패했다고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적으로만 보자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함께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무료 참여방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